안녕하세요. 판례원구 5분정리 판변TV의 박환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4월 1일자 판례원구 행정 기간 변경과 이중처벌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2월 11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2-40720 판결입니다. 판례원구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원구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유반 차량 운행 정지 취소고요. 원고는 화물회사였습니다. 피고는 성주 군수였는데 원고가 상고에서 파기환송돼서 이겼죠. 내용 한번 보시죠. 피고는 2015년 6월 8일 날 60일 운행정지 7월 13일부터 9월 10일까지는 60일 운행정지 처벌을 받고 6개월간 유가보증금 지급정지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2016년 1월 13일까지 지급 유가보증금을 못 받는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원고가 불복을 해서 행정심판을 제기를 합니다. 행정심을 제기를 하니까 행정심판에서 집행정지를 해줍니다. 일단 7월 30일, 재결시까지 집행정지 보통 해주죠. 집행정지 해줍니다. 그래서 운행정지 운행할 수도 있고 지급정지도 하고요. 이제 지급도 계속 된 거죠. 이 집행정지 된 상태에서 8월 31일 날 운행정지는 30일로 감경됩니다. 강경되고 유가보증금 지급정지 청구는 기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6개월간 지급 금지는 맞아 그게 맞고 다만 운행정지는 30일로 줄여줄게. 이렇게 한 다음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를 안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피고가 2015년 9월 22일 날 위처분의 집행은 피고와 대림통운, 그러니까 원고가 아닌 다른 버스회사와의 판결시간에 유예한다는 통지를 합니다. 유예를 한 거죠. 유예를 통지를 합니다. 유예를 하고 피고와 대림통운의 사건은 16년 1월 13일 날 선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예통지를 하면서 9월 20일에 유예통지를 하면서 판결시까지 유예한다고 한 거죠. 그래서 그 판결이 언제 났냐? 16년 1월 13일 날 난 겁니다. 그런데 피고가 20년 3월 5일 날 위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30일 운행정지와 6개월 유가보증금 지급정지 통보를 하게 된 겁니다. 한참 뒤에 있는 거죠. 지금 최초의 운행정지 정지는 2015년 6월 8일 날 있었고 재결은 8월 31일 날 있었고 그 다음에 유예통지는 15년 9월 달에 있었다가 다시 16년 1월에 판결이 끝났는데 그로부터 한 4년이 지난 2020년 3월 5일 날 생각해보니까 이거 집행이 안 됐네. 그러면서 30일 운행정지와 6개월 유가보증금 지급정지를 통보하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 집행정지 결정의 기간이 끝난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재결이 될 때까지 집행정지가 됐었고 또 한 번은 피고와 대림통운의 판결을 선고했을 때까지 유예한다고 통지가 됐었죠. 이 두 개가 끝나가 되면 그러면 처분은 어떻게 되지?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소멸함과 동시에 처분의 효력은 당연히 부활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재결 결정이 있었던 8월 31일 자부터 효력은 부활합니다. 부활하니까 진행이 쨰깍쨰깍 되는 거죠. 그러다가 9월 22일 날 대일날 피고와 대림통운의 판결 시까지 유예한다고 통지를 가야 했죠. 그때까지 또 정지가 됩니다. 됐다가 16년 1월 13일 날 그 판결이 끝났죠. 그때는 그때 끝난 거죠. 끝나부터 다시 또 쨰깍쨰깍쨰깍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나면 이 진행이 돼서 3개월 6개월이 다 찼죠. 차고 나면 이미 경과한 후에는 그 기간만 변경할 수 없다. 다시 말하자면 재결 집행정지 결정이나 유예 통보에 대한 효력이 소멸된 후에는 종전의 운행정지 지급정지 처분의 효력기간은 이미 진행을 했다. 이미 진행을 해서 끝났기 때문에 끝난 걸 다시 하는 것은 이중처분이다. 이미 끝났다. 그러니까 지금 군청에서는 집행을 안 한 것 같아요.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집행 안 했으니까 이중에서 한 거다. 원심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건 맞다. 그때 집행 안 한 거 맞으니까 한 거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게 아니라 집행정지 효력이 끝난과 동시에 부활을 했기 때문에 이미 집행이 끝났고 기간도 이미 끝나버렸다. 쨰깍쨰깍 끝나서 다 끝났다. 그랬는데 또 다시 한 것은 이중처분이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집행정지 결정 이후에 재결이나 판결이 있으면 당연히 부활합니다. 부활함과 동시에 종전처분의 기간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루나 이틀도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가게 되고 다만 기간 만료 전에는 기간 변경 처분이 가능합니다. 이래서 30일을 했는데 15일까지 지났어요. 그런데 그때 판결이 돼서 다시 진행한다. 그러면 이거를 15일을 다시 뒤로 땡겨서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로 바꾸는 것은 가능하다. 만료 전에는. 그러나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집행정지원과 관계없이 변경처분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안 된다는 거죠. 다만 이거에서 특이한 점은 뭐냐면 환수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죠. 6개월이 지금 지급보조금이 지급정지됐죠. 정지됐는데 모르고 계속 지급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0년을 또 처분했겠죠. 그러니까 처분을 할 수 없지만 그때 6개월간 지급 무가보다는 지급한 거 그거는 환수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토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러면 되죠. 그러니까 집행은 됐고 집행기간 동안에 받아간 거는 토해내서 그건 받아가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인증처분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은 집행경제가 되는 행정처분 집행경제가 된 경우에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요거에 대한 판례이기 때문에 기획이 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